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대사로니카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퇴색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앙일보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계의 원로 배우인 신영균 회장님, 참 과거의 빨간 마울아, 제가 초등학교 시절 같아요. 그때 얼마나 참 재미있고 참 놀랍게 빨간 마울아 영화를 보면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야말로 지금 봐도 얼마나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빨간 마울아 영화를 통해서 그 신영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분이 참 이러한 간증을 한 것이 기사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신영균 회장님께서 자기가 일생 동안 번 돈, 약 600억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500억은 그 영화 사업에 자기 직업 자체가 영화인이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500억을 희사하고. 또 대학에 자기가 나온 서울대 치과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 또한 영구 기금으로 100억 원이라는 그 큰 돈을 희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분이 크리스찬인 걸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크리스찬이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이제 제 나이가 90이 넘었으니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됐지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제가 죽거든 성경책만 딱 넣어서 저를 묻어주십시오. 이렇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성경책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성경책 한 학만 그 말씀만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는 그 노 배우의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삶이 얼마나 스캔들 한 번 없이 정말 뭐 성자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영화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그 성경 중에 어떤 그 성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했더니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그가 펴보면서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간증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오는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만인들에게 참 공순의 공수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는 그 중요한 진리의 그 말씀 바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한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요 언젠가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남는 것은 우리 신영균 이 회장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의 삶의 전부를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덤으로 주신 은혜예요 어떤 회사원이 통장을 봤더니 자기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입금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보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회사의 사장님이 은혜로 더 많은 보너스를 지급했을 때 은혜라고 여길 수 있고 감사함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밖에 안 줬어 내가 이만큼 일한 게 어딘데 얼만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감사가 thanks 아닙니까 그 thanks라는 그 말이 영어에서 think 생각하다라는 그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 감사하구나 내가 참 받은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은혜로운 삶이에요 나의 나댄 것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참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암받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감사를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감사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감사에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란 경우에 서양문화권과 동양문화권 이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세계화가 돼서 서로 교류가 많아서 이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제가 공부할 때 한 40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살다 조금만 뭐해도 그냥 감사 thank you, thank you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도 이 감사의 표현하는 것을 조금 절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첫째 보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잘 보답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권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는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럴 만한 의무가 있어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어딘데 이 정도는 나에게 해줘야지 그래서 잘해주는데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거 꼭 내가 감사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낮은 것 같고 이러한 양반의식, 선비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생각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경우에 또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감사의 어떠한 것을 필요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도움이 내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자만이 있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 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또 심하게 감사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경우에 그러냐면은 이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주었으면 너도 이만큼 받아야 돼 그런데 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주고 받은 것은 좀 더 많이 내가 더 줘야 되는데 내 받은 것에 비해서 조금 주고 그 대신에 감사로 그냥 떼어버리는 거야 감사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그냥 쉽게 던지지만 공짜가 아니라 공짜가 내가 감사했으니까 그거는 됐잖아 뭘 또 불만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쟤한테는 내가 좀 잘못해줬어 내가 어렵게 살 때 좀 이렇게 좀 잘해줄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 항상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감사란 말로 자기의 양심에 어떠한 불편함을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감사를 아주 크게 난발하는 경우인데 저는 종종 그러한 경우를 많이 진료를 하면서도 또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환자분이 떼떼는 감사하다고 뭐 빵도 사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 뭐 자질구리한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감사로 받는데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주워놓고 요구사항이 몇 배가 된다 이거 예를 들자면 협심증으로 그거 혀를 녹여서 갑자기 통증이 올 때 그 잠깐 응급약으로 쓰는 약이 있잖아요 그걸 한 열 개면 열 개 이렇게 주는데 백 개를 달래요 백 개 빵을 하나 한 꼬름이 사오고 와가지고 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딱 얼굴이 갑자기 경색이 되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아니 백 개는 처방을 해야지요 내가 이렇게 원장님에게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필요도 없고 이걸 놔둬도 나중에 먹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수시로 먹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백 개를 처방을 해달라고 그냥 때려 쓰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의료법상에도 그게 안 되고 그렇게 해줄 수가 그러면 그냥 막 노발대발하고 화를 내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내가 와서 원장님 원래 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뭐 이렇게 다음에 와서도 털어져가지고 병원을 안 오고 뭐 다른 병원을 전전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될 때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큰 신뢰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를 할 때 적절하게 해야 되고 무조건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계산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대사고 대사고가 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쁨에 대한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기쁨을 그 기쁨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금방 얼굴이 그냥 딱딱해지고 화를 내는 표정이 되고 언변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기도도 기분 나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도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뭐 부족하나 풍성하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always 늘 기뻐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감사하라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 all circumstance 또 always 늘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야 될 때 감사하면 얼마나 큰 신뢰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초상도 범사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빚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숨으로 그 빚은 육신에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혼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혼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것은 우리의 혼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육은 육이요 영은 육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으로만 내가 내 말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여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의 혼에 우리의 지성 이 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생각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그런데 이 네 가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을 혼으로 분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론 유다가 이 생각을 자기의 어떠한 지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것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참 복종케 하고 끊어버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범사에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늘 우리의 정신의 능력 혼의 능력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감성으로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 의지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감사 생각 가운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쓸 데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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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의 인색한 자 이러한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되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감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쓸데없는 감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말아야 될 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감사를 적절히 하는 자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 사례를 깊이 하면서 감사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었을 때에 받는 사람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많은 참 유익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스 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상시에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테스트했어요 약 10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일정 액수를 장학금으로 지금 즉시 받을래 아니면 다음에 이것이 좀 더 많은 액수를 받을래 이렇게 결정하라고 했을 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받는 것보다는 1년 후에 내가 더 많은 액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인내심이 많다 감사하는 자는 여유가 있다 감사하는 자는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감사를 정말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감사하다는 그 말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인색해서 당신은 내 남편이니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당신은 내 아내니까 그렇게 나한테 잘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다가 보면 감사가 될 수가 없죠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잘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세 번째로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뇌의 전두엽이 활성이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뇌에 또한 감정뇌인 번영계에 또한 공명이 되어서 그 이 번영계가 그 호르몬 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도파민 노 에피네프린 이러한 그 호르몬 의지를 활성화시키고 활력있게 하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몸이 그냥 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란 말 자체가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력있게 해주는 그러한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로버트 엠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를 많이 하는 자들은 우울감이 감소가 되고 행복한 감정이 늘 함께하고 질투와 분노와 이러한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연구결과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감사는 잠을 잘자게 한다고 잠을 잘자게 전신 신체의학 사이코 소마트 정신과 신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의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킨다고 그래요 진정시킨다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덜어줍니다 자기 전에 일부러라도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뭐에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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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되뇌이면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깊은 수면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 바로 정신신체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발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옵니까 염려 근심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노트에다가 기록하라고 늘 자기전에 기록하라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 마음이 진정이 되고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스며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잠을 잘 잘 잘 잘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또한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과식을 맞는다 과식 비만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뇌신경 증추가 있는데 이것을 식욕을 자극하는 것을 그냥 절제시킨다 그래요 절제시킨 그렇게 해서 감사만 많이 해도 밥을 적게 먹게 돼요 왜냐 감사로 그냥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허황되고 마음이 좀 불만이 차있고 그래서 먹는 것으로 그냥 냉장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냥 뭐 또 공부하다가 또 열고 왔다갔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이 구강성 스트레스 그래서 밤에 이 많이 먹어서 그냥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먹은 채로 바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역류성 식도염도 걸리죠 또한 그로말미야마 그 지방관도 생기게 되고 또 혈관도 아주 그냥 막히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되다 보면 당뇨 고혈압 여러가지 성인병 질환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만성질환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의도적으로 많이 하세요 좀 생각을 해요 Think 생각을 해서 이 독일만 해도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만으로 생각이 뭐예요 Thank you Thank you 어떻게 됐어요 Thank you 생각을 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의 그 어원은 Eucariosteo 라는 말이에요 You 유라는 말은 좋다 이 말입니다 You Caris Carios 라는 그 말은 은혜란 말입니다 Teo 라는 말은 충만하다 꽉 차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란 그 단어의 뜻은 은혜로 좋은 은혜로 꽉 차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지 억지로 감사가 나오겠어요 뭔가 부족하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은혜로 차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 감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뇌가 안정이 되고 그 뇌의 중추신경이 안정을 가지게 되고 자율신경이 안정을 가지게 되고 또한 혈압과 당뇨가 정상화가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할 때 바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들의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생각 없이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에보소 5장 20 빌리포서 4장 6절과 또한 대산류과전서 5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부르짖고 그들이 방황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위경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화답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천국문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교만해진 사람 번영해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10년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페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한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부자가 되게 하고 또한 번영하게 하고 잘되게 했을 때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남들보다도 뛰어나게 하는 엑셀렛트한 능력을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도 잘 벌고 강건하게 되고 또한 번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육체적인 본능은 이것이 바로 완악해요 좀 잘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정말 잘됐구나 하고 그냥 그냥 가버려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방인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 9명은 육심만 났고 병만 났어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육체적인 나병도 났고 영혼도 구원받는 전인적 치유와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섭섭해 하셨어요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육체만 구원을 받고 육체만 치유함을 받았지만 영원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말씀 들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치유받음으로 몸도 치유되는 역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말씀도 듣고 병도 낫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요 은혜 감사의 은혜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탐욕스러워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려서는 아니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패은 망덕한 자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였어요 다윗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윗이 그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이스라엘 청년을 부여하게 하셔서 그 재산을 지켜줬는데 그 다윗의 부하가 그들에 가서 조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나는 그러한 자 모른다 입싹 닦아버리는 거야 언제는 그냥 돈 받을 때는 그냥 저 자세로 있다가 아 좀 잘 살게 되고 나니까 그냥 코가 높아지고 목이 고다버렸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당장 저놈을 갖다가 그냥 처치해버렸어요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엘이 지혜로운 여인이야 남편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바리바리 싣고 가서 다윗에게 그냥 엎지리면서 내 남편 나발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 아비가엘의 말을 듣고 용서했어 손을 안 댔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그를 처벌했어요 죽은 시체가 되고 말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감사하지 않는 자가 받는 그 형벌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들도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모리 왕과 시원왕과 아모리 왕들을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원수가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늘 헤아리면서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지 말아요 그런 감사는 아무 쓸데없는 감사예요 내 마음속에 유카리스테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때에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감사예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내 철학과 내 지식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그 개명이 바로 내 삶 속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개명이라는 것은 율법이지만 그것은 우리 정신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십개명의 말씀 그 개명을 내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네 가지 알잖아요 신후의안비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것 아닌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자식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내 일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상 숭배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해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덕질 말고 거짓말하고 남은 걸 탐하지 말라고 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의 그 개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준이에요 사랑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그 개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경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것을 사려깊은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우리에게 대인관계 속에서 인내심을 길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묵상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감사를 넘치게 하면 음식을 탐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식하지 않아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은 성인병이 빨리 낫게 하는 거예요 설사 걸렸어도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장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영균 원로 배우 그분을 보십시오 그 일생 동안 90이 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애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내가 잘나서 버는 것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해서 환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 쓰도록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요 또한 일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감격하면서 감격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통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